전국에 계신 원래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전국에 계신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메가스터디 회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수능 수학의 존신가 부심이었는데 올해 바꿨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 좀 엔수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뭔가 좀 메시지를 같이 주자라는 기획을 해서 이렇게 캐스트로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진짜 반갑습니다. 되게 반갑고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건 안 들었건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처지가 많이들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극과 극이야. 팔팔한 사람도 있고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아주 의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기에는 아직은 엄두가 잘 안 나고 탐색, 휴식 이런 걸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한 번에 입시를 치렀다는 공통의 지점이 있고 선생님은 사실 작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수능을 함께 치러냈다는 자부심은 좀 있는 사람입니다. 풀모의고사를 20개도 넘게 만들었어.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살아났죠.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점에 동일한 스타트 라인을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고3들은 사실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작년에 여러분 이맘때쯤에 아무것도 수능 뭔지 몰랐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을 경험을 본 사람들이라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배터리형. 비문 같아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수능 영어 만점자입니다. 평생 모의고사 형식의 영어시험을 다 맞아 본 게 수능밖에 없어요. 수능의 시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점을 받아 봤는데 어쨌든 평생의 프라이드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영어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잔량이 표시되는데 여러분의 어떤 시험 배터리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친 진짜 체력일 수도 있고 정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나 멘탈이 다 나갔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알바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절대 용량이 있을 텐데 각자 다르겠죠. 그중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을 세 부류로 나눠 놨습니다. 집합이죠. 집합. 일단 이 부류. 작년에 뭐 했어? 올해 뭐 한 거야? 대체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별로 안 받죠? 왜냐면 반도 안 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3이었는데 사실 고1 때 놀았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고3인데 슬슬했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때요? 함부로 절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올인한 사람들이잖아. 박수. 결과가 어땠던 간에 자신의 배터리를 거의 올인 수준으로 사용한 사람은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한 거고 그 자체로 엄청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했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만큼 지금은 막 허하고 막 허전하고 네 진짜 뭘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막 정말 막 너무 넉다운이 돼 있고 막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시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공부할 엄두는 안 나요. 당연한 거죠. 지금은 그럴 때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을 여기에 스스로 속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길은 열리게 돼 있고 선생님이 이제 항상 쓰는 편인데 풀반전을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용량 자체가 커져요. 사람이. 용량이 이렇게 커진다니까. 이렇게 다시 채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렇게 주문을 좀 해 볼게요. 그냥 놓으세요. 쉬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놀아. 어차피 다음 시기가 와. 그걸 본인이 느껴요. 지금은 뭘 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요. 누가 뭘 이렇게 좀 시키려고 하거나 누가 뭔가 이렇게 뭔가 나에게 뭔가 다시 요구하거나 이런 게 생기면 다 거부해 버리세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놀아야 될 때예요. 알겠죠? 그냥 쉬어. 그런데 이 캐스트는 왜 보고 있어 도대체. 메가스터디는 왜 들어왔어. 뭐 하여간 여러분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좀 쉬자.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했냐 너는. 반도 안 썼어. 반 이상 남았어. 에휴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만.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에너지가 남아 있을 거니까 당장 시작해도 돼요. 활발하게 그냥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진짜 시작을 해야 되는 진짜 시작을 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바로 시작해도 돼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 했잖아. 인정할 수 있죠? 이거 봐. 여기 비워놨는데 아마 다수가 여기 아닐까? 하긴 했지. 왜냐하면 난 억울해. 독서실도 다녔고 뭐 스터디 카페도 갔었고 내 책상에 계속 앉아있었고 강의도 들었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봤고 근데 풀방전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조금 놀기도 했고 시험 성적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고 아마 다수가 여기쯤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가 좀 소수가 아닐까? 아 여기도 꽤 다수겠다. 그치? 이렇게 된 거죠. 괜찮아요. 좀 쉬어도 되고요. 좀 쉬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뭔가 의욕이 남아있고 살아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 명심해야 돼. 내가 내년에 또 요만큼 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 그치? 오늘 요만큼 한 건 사실은 나쁜 건 아니야. 무슨 일이든 아니 얜 뭘 하든지 풀 배터리를 그냥 풀 방전 뭘 하든 올인하는 애들 좀 무섭지 않니? 인생의 어느 시기에 뭔가에 올인 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시험시험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항상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입시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거든. 뭔가가 되긴 돼요. 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재직관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향해야 돼요. 알겠죠? 목표를 야 올해는 제대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보자 요 마인드가 딱 필요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선생님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뭘 얘기를 더 해. 그냥 놀아 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상태 의 학생들 있고요. 이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할 준비하자 요런 넌 이제 시작이야 무조건 시작부터 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실전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지가 다 다르고 스타트 라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인드맵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예년 같으면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올해는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꼭 해야 되나 라고 봅니다. 선생님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 붕괴되었다. 이거는 오늘 하루 다 얘기 못해요. 선생님이 이제 차곡차곡 퀘스트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해요. 붕괴되었다. 이제 이걸 진하게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뭐가 붕괴됐냐면 커리큘럼이 붕괴되었어요. 커리큘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가나형 체제에서 수원수트 중심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변하면서 중심 출제 과목이 완전히 완전히 뒤엎어졌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선택과목인 미적기하 확통 이 세 과목이 가형의 그냥 시험범이었죠. 그런데 공통과목인 수원수트는 기초과목이었다. 기초과목 기초과목이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10년 넘는 시기의 기출이 커리큘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붕괴된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선생님이 작년 캐스트드 했었고요. 수원수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내 떠들었었어. 그래서 올해 그 얘기를 이제 좀 잘 이해하고 경청했던 친구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커리큘럼 진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가능이 없어진 시대에 수능평가원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앞선 고민을 같이 공유했던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커리큘럼이 붕괴된 상황이다라는 점이 선생님의 현실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볼 만한 마인드맵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무슨 마인드맵 맵이냐면 이것도 영어로 한글이 나옵니다. 뿅 기출마인드맵입니다. 단어를 열 개 뽑아 봤는데 뭐 그냥 생각나는 거 해봤어요. 회독 뭐예요? 기출을 2회독으로 하면 좀 적지 않냐? 3회독 어떤 녀석은 기출을 5회독 했대요. 한 텍스트를 열 번 넘게 수학문제를 풀어본 친구도 있어요. 10회독 전설적인 인물들도 있죠. 어쨌든 회독 발문 이게 뭐냐면 발문이 뭐냐면 평가원 수능시험과 교육청문제는 발문이 좀 달라요. 내신과 평가원 수능문제는 포맷이 있고 문법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걸 다 지킨 문제들을 읽으면서 독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발문이라는 게 문장구조죠. 문장구조 수학문제의 문장구조에 역시 평가원 이런 느낌이 주는 게 있습니다. 실전 개념 뭘까요? 실전 개념 교과 개념이랑 좀 다른데 수능 문제들에서 추출한 개념이죠. 수능 평가원 문제들 야 이게 합성함수 미문법이지만 수능에서는 합성함수 미문법을 이렇게 다루 합성함수 미문법이 교과 개념이라면 합성함수 미문법을 수능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라고 부가 설명하는 그런 어떤 정리된 내용들을 실전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건 뭐 선생님들마다 이름 붙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장영진은 실전 개념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이름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태도 딱 평가원 수능시험을 읽는 어떤 방법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역시 퀄리티가 짱이야 장현진 목운역사 퀄리티가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몰라요. 좋을 거예요. 퀄리티 쓰러움은 뭘까 쓰러움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이런 게 아니라 평가원스러움 약차입니다. 이야 문제가 완전히 평가원스러웠네 이런 표현 깔끔하네 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풀어야 돼 행동지침 이런 거 이런 뭐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 뭐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 이런 것 행동의 방향성들에 대한 엄명들이 있어요. 수능의 코어는 이거지. 코어. 그것을 너희들이 하기 힘드니까 선별해 줄게. 이런 선별 이런 단어 10개를 뽑아 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봤어요. 혹은 사용하고 있을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골라 보세요. 올 한 해 수험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단어를 빨리 골라 보세요. 내가 들어봤거나 내가 사용했거나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했던 단어 10개 중에 몇 개를 골라 보세요. 골랐습니까? 골랐더니 선생님 제가 10개인데요. 10개는 아니지만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7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요. 3개 이하인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분류할 땐 3가지로 다 많이 나눕니다. 대략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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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가 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붕괴되었거든. 이 커리큘럼은 가나형 10년이 넘는 시절 가나형의 10년 시절에 기출을 베이스로 탄생한 커리큘럼이에요. 기출을 베이스로 탄생했단 말이지. 가나형 분리되어 있는 시절에. 이때는 미적기와 확통이 변별력 문항에 핵심이 쫙 깔려있던 시기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 선택과목으로 넘어갔고 기초과목이었던 수원수2가 메인이 돼서 진짜 기출문제 중에 수원수2 변별력 문항이란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1년치 1년 반치 정도가 있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커리큘럼이 붕괴된 거예요. 붕괴돼서.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런 어떤 감도를 가지고 기출을 됐다. 기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감옹도를 가지고 있다 하면 기존 커리큘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상당히 친숙한 단어들이고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 것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런 정도도 의존도가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는 뭐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기존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있잖아. 이거 천천히 다 오늘 이날 다 못해. 기존 기출을 다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다루면 절대 안 되고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를 향했던 기출. 딱 6, 9 수능 있죠? 이거랑 예시문학.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평가원 정도까지 이 최근 한 1, 2년간의 기출을 제대로 맥을 집하여야 돼요. 그것을 중심에 놓고 전략을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요새 현장 강의의 설명의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오님들도 수학 다 까먹었을 텐데 이 선생님이 싹 썰을 풀면 애들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설득이 됩니다. 선생님이 수능 트렌드, 수능 트렌드에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용진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틀거리를 좀 전환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던 기출을 요새 이런 것도 있어. 이 커뮤니티를 보니까 기출의 한계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이거 맞긴 맞거든. 선생님도 그 얘기를 1년 내내 했는데 또 그렇다고 청산주의는 안 돼요. 기출은 안 돼. 이런 게 아니야. 올바른 전략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수능 수학을 대했는가에 대한 지표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3을 좋아하나 봐요. 뭐든지 3개로 하네.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였건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상태든 아니면 진짜 완전 스타트를 끊는 상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공부를 시작할지 다 다를 건데 그 스타트 라인을 지금 안 정해도 돼요. 하지만 때가 되면 정하게 되겠죠. 스타트 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 시점이 오늘일 필요는 없고요. 오늘 당장이어도 되지만 그걸 스스로 정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있어요. 이게 항상 수능석을 가르쳐온 선생님이 수능만 18년째 했는데 수능석을 가르쳐온 한 해 한 해 항상 이런 마인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마인드가 깨지면 그만하려고요. 아이 또 영원해. 여러분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든 항상 그 옆에 선생님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열심히 시작하는 어느 타임의 스타트 라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귀 쫑긋 세우시고 선생님의 전략에 대해서 경청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강의나 어디서건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